이런 거 처음인데 저는 그 신비 씨에게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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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 문제 시작! 아니 지금 봐봐. 봐봐. 나 반대말이 뭐야? 뭐? 어어 그거! 한자 알지? 한자. 아름다울 다음에 뭐야? 미? 어 그래 미! 그 다음에 여름에 어때? 여름에. 태양이 너무 찌면. 그치? 덥지? 그 뒤에 걸 기억해? 그거 기억하라고. 그 뒤에 단어를. 처음에 들었던 거 있잖아. 그거 쭉 이어서 해봐. 말투가 왜 그래? 아니야 빨리 해봐. 누나 누나 하지마요 누나 하지마요. 자 해봐. 어? 아 예능을 안 해. 이.. 어? 이 탓어? 이 탓어? 이 탓어? 야 빨리 해. 아 예능을 안 해. 빨리야 빨리 해 줘봐. 아 나 미워. 아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이제. 시간 안 지났어요. 네 지금 2분 됐어요. 네 어이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하고 계세요? 저 리얼리티 촬영 중이에요. 리얼리티 촬영 중이에요? 평소대로 통화하세요. 평소대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. 평소대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. 디나! 활동 화이팅하고 감사합니다. 끊을게. 끊어.